지금 이 분위기를 좀 보면은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곧 상승을 시작할 거다 이런 시그날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죠. 꽉 찬 시그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채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이 물극필반입니다. 물극필반. 극에 달하면은 필이 반등을 하죠. 극에 달하면은 필이 반등한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이런 자연의 이치인데 지금 이 채비는 이 리모세라닙이 어떻게 엎어진 상황이 아니죠. 지금. NDA 승인신청이 오히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이고 이제 남은 시간이 12월달 4일하고 5일, 6일, 7일. 자 7일 남았습니다. 7일. 7일 내에 승인신청이 들어가면 올해 내에 승인하겠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거고 만약에 이 7일 동안에 승인신청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1월달 쯤에 전개가 되겠죠. 지금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보면은 마지막까지 해서 계속해서 심리를 끝까지 흔들어 대주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HLB의 상황을 보면은 다 왔죠. 다 왔습니다.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년 전에 한참 논의를 논란이 되었던 이런 OS값. 이걸 지금 들고 나와서 이렇게 흔들기 위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이다. 지금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게 되면 많이 매도를 할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도하겠죠. 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물량들을 받게 되면 장기로 보는 그런 장기 투자자들 손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이러한 상황 이제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주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겠죠. 공매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심약하고 지금 심장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심약하다 이렇게 하죠. 심장이 약하다. 심약하다. 심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지금 욕심매매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뭐 부처님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짜증이 안 나고 나는 관대하다.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또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처님이나 예수님 정도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극복을 해 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적어도 적어도 지금은 극복해 나갈 때죠. 중장기로 보는 투자자라면은. 지금은 정말로 매수계가 다가왔구나라고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내가 부처고 예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읽을 줄 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제 강력한 매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조금만 뒤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이 코로나 치료제 주들이 워낙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 1.3% 정도 이렇게 내려주니까 거의 이 멘붕이 나올 만하죠. 지금 분위기.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메지온 같은 종목도 근데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12월 8일 날 그리고 12월 7일 날 이렇게 대부분 이 바이오 주들이 올라섰죠. 그리고 8일부터 해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쭉쭉 내렸죠.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의 이 흐름을 보면은 요렇게 여기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요렇게 한번 보시면 거의 유사죠.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12월 8일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쭉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주들이 아니면 모멘텀을 받기가 사실 지금 당장은 좀 힘든 상황이죠. 이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려가는 특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안 좋은 방향으로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모멘텀이 없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소외감을 많이 좀 느낄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HLB는 여기에서 좀 더 내렸죠. 조금 더 내린 이유를 보면은 이 공매 1위의 위용입니다. 이게 공매 1위 종목이죠. 공매들이 거의 날뛰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나 이렇게 길게 펼쳐서 한번 보면은 다른 종목들 다 제외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이런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냥 관대하게 좀 바라보기 바랍니다. 관대하게 좀 바라보기 볼 때이고 지금 이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NDA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지금 OS 데이터까지 들고 나온 거 보면 이제 다 왔답니다. 다 왔다. 이제 극에 달했다. 물극. 이제 필반이 나올 차례다. 이렇게 딱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면 됩니다. 머릿속에 딱 넣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진양원 회장이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했죠. 지금 NDA 승인 신청이 좀 많이 미루어졌는데 미루어졌지만 지금 데이터 수집한 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느려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를 잘 뜯어서 본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지금 위암 4차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냥 신청 딱 해버리면 됩니다. 위암 4차 같은 경우에는 OS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데이터가 워낙에 완벽하기 때문에 넣으면 그냥 승인입니다. 넣으면 승인. 이렇게 딱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OS 데이터가 지금 이 위압 부분이 좀 높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OS 데이터 유이차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좀 되었는데 지금 절대값으로 보면은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값으로 보면은 어떤 약보다도 우수합니다. OS가. OS가 우수하죠. 우수한데 지금 위약 부분 가짜 약을 뭐 설탕물을 먹었는데도 5.1이다. 이 부분 때문에 유이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도 이런 론서프를 좀 복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데이터들은 다 훌륭하죠. 완전 가능까지 나왔고 PFS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코빙턴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면 신청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차로 신청할지 4차로 신청할지 계속 고민 중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현상을 보면은 지금 3차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4차가 탔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신청을 했을 겁니다. 별다른 뭐 문제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해가지고 4차로 그냥 안전방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이 3차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데이터를 지금 정밀하게 지금 수집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NDA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지어내는 말일 뿐이죠. 지금 뭐 오늘 신청할 수도 있고 내일 신청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총알은 10방 정도 남았습니다. 1방 2방 3방 4방 5회에서 7 8 9 10 12방 남았죠. 아직까지 12방 남았습니다. 이 신청하는 부분이 주말을 빼면은 한 9방 정도 남았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거래일로 보면은 뭐 이제 7일 정도 남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신청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신청했죠. 이때 이 정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은 연말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분위기의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다는 거를 보면은 지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간당간당하다라고 보고 있죠. 회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간당간당이라고 하면은 12월달이 안 되면 1월이나 2월이나 이 정도에 된다라고 보는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NDA 승인 신청이 불시에 진행이 되는 거지. 자 이제 NDA 승인 신청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사시오. 그러고 공매들 혼내줍시다. 그러고 자 이제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준비하세요. 다 타세요. 자 다 탔습니까. 신청.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심약한 물량들 다 털어버리죠. 이때도 보면은 게시판에 공매 세력들이 정말로 스토리를 잘 짜죠. 참 머리도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알바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머리를 아예 쓰지 못하는 공매도 많습니다. 이상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면은 안 먹히죠.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그럴듯하게 이제 공매를 심리 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사람한테는 아마 보너스를 많이 줄 겁니다. 공매대장이 보너스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면서 주겠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많이 털어냈으니까 나 잘했죠. 보너스 좀 더 주세요. 뭐 그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좀 털리겠죠. 그리고 6만원에까지 리팩싱 계산상으로 6만원 후반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실행했던 사람들이 또 많았을 겁니다. 일반 개인중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나오죠. 물극필반. 여기 이제 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네. 좀 더 내리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쨌거나 그게 다라면 반등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게 돼 있죠. NDA 승인신청 부분이 어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않았고. 지금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아필리아 부분은 일단은 제껴놓고 리보세라닉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필리아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게시판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거래량 68만주 만들어가지고 겨우 1.4% 밑으로 내려놓고 정말로 심리를 흔드는 이런 작업이 아주 이번에 공매들에게는 아마 보너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